지금 내가 지나치고 있는 이곳은 둘만 아는 무덤이다. 좀비처럼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기억이 언제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나는 그것이 매우 두렵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내 발걸음이 빨라진다. 서두르는 내 심장은 110V.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의 마법은 그렇게 한강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열병을 동반했던 시작 역시 속임수로 밝혀진 뒤에서야 나는 이곳에 남아있던 미련을 채울 수가 있었다. 얽히고 설키는 전선 사이로 보이는 답답한 서울의 하늘만 외면 누구에게든 사연없는 장소가 어디 있고 추억 하나 없는 인연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제 너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도 수십 개의 무덤을 공유하고 있다. 반쪽짜리 내 심장은 110V.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220V의 전파가 수백 개의 네온 사인들을 불태우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아무렇지 않게 기뻐하고 술에 취해 떠난다. 지켜보는 내 심장은 110V.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